여러분, 버버리 뷰티 기획전 소식이 떴습니다. 딱 4일간 10%, 라이브 방송 당일은 15% 할인, 전구매 사은품, 10만원 구매 이상 사은품 등등 신상 매트 쿠션과 버버리 뷰티의 베스트 제품들로 두 가지 여름 메이크업도 완성해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 미리 골라보세요. 첫 번째 룩은 건강하고 생기있는 여름 메이크업 준비해봤습니다. 버버리 뷰티의 최신 상품, 비욘드웨어 매트 쿠션부터 사용해볼게요. 커버 파우더가 촘촘하고요. 밀착되는 힘이 강해서 여름철에 고정력 있게 쓰기 좋은 쿠션입니다. 수정 화장할 때에도 뭉침 없이 가볍게 덧바를 수 있어요. 이 쿠션은 건강하고 내추럴한 피부 표현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호스에 비해서 밝기가 차분한 편입니다. 세 컬러 모두 밝기는 비슷해요. 자연스러운 21에서 22호의 톤 차이가 있는 정도, 10호 페어 웜은 옐로 베이스, 30호 라이트 뉴트럴은 살몬빛이 살짝 느껴지고요. 20호 페어 쿨은 색상명은 쿨이지만 웜쿨 상관없이 내추럴하게 쓸 수 있는 컬러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20호 페어 쿨 사용해볼게요. 퍼프가 루비셀 원단이 아니고 라텍스 스펀지 같은 재질이라 양 조절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얇게 묻어나더라고요. 가볍게 두드리면 얇게 발리고 커버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힘 있게 눌러주시면 돼요. 워낙 커버력이 있는 제형이라 코 주변 붉은기라든지 울긋불긋한 부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고요. 바를 땐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연스러운 세미매트로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버버리 섀도우 매트 쉐인드인데도 가루 날림이 거의 없고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이번 라이브에서 딱 하나 산다 하면 저는 섀도우 완전 추천드릴게요. 출시 직후 조기 품절로 이번에 소량 재입고 돼서 라이브 방송 중에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는 1호 아이코닉헌이랑 2호 더스티 카라멜 이번 메이크업엔 2호 더스티 카라멜 사용해 볼게요. 더스티 카라멜은 보자마자 와 버버리스럽다. 모던하고 고급스러우면서 클래식한 브라운의 조합 기본적인 베이지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유행 안 타고 쓸 것 같아요. 여름의 음영을 너무 딥하게 표현하거나 채도가 너무 과하면 좀 더워 보일 수 있는데 더스티 카라멜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그림자 같은 색감이라 피부톤 크게 안 타고 자연스럽게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포인트 컬러 아이라인 그리기 귀찮을 때 아이라이너 생략하고 이걸로만 라인 빼도 충분히 예쁘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이렇게 밝은 색 위주로 다크하지 않게 마무리했고요. 가을, 겨울엔 더 딥하고 스모키하게 연출해도 예쁘겠죠? 마지막은 버버리의 아이코닉 립스틱 키세스 사틴 106번 더 레드입니다. 차가운 온도감의 레드 세상 차갑고 도도한 느낌의 레드 컬러인데요. 호불호 없는 정석 레드라 한국인 피부톤에 가장 보편적으로 맞는 레드 컬러라고 하네요. 먼저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술 전체에 얇게 바르고 립 라인은 살짝 오버립으로 보드랍게 스머지해줬습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정말 균일하고 예쁘게 텍스처가 딱 붙더라고요. 질감이 진짜 좋아요. 입술 안쪽에 색을 더 레이어링 할수록 청량감이 더 올라가죠? 더 레드 컬러가 진짜 오묘해요. 풀립으로 바르면 세상 차도년데 블렌딩하면 또 청량해진다니까요. 손으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잘 되는 제형이라 저는 이거 치크에도 같이 사용해볼게요. 손에 립스틱을 좀 덜어내고 손끝에 묻혀서 일단 한 번 얇게 양 조절을 한 다음에 눈 밑 치크로 가볍게 톡톡 얹어줍니다. 웬만한 립앤 치크보다 더 색이 맑게 올라가요. 예쁘죠? 시원하고 청량해 보이는 건강한 내추럴 매트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두 번째 룩은 좀 더 고급스러운 무드의 로즈골드 메이크업이에요. 베이스는 비욘드웨어 퍼펙팅 매트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색상이 화사하고 또 다양한 컬러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확실히 쿠션보다 더 정교하고 완벽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이름 그대로 정말 매트해요. 이런 매트한 제형일수록 브러쉬로 빠르게 밀착시켜주시는 게 좋은데 이걸로 베이스 발라볼게요. 이 브러쉬는 기획전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브러쉬거든요. 저는 20호 페어 뉴트럴 사용하겠습니다. 21호 피부에서 화사하게 톤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고요. 파운데이션을 잘 흔들어서 덜어낸 다음 브러쉬 양면에 잘 먹이고 빠른 터치로 찹찹찹찹 발라줍니다. 매트한 제형이다 보니까 스킨케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유분감 있게 해두시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얇게 깔아놓고 커버를 더 하고 싶은 곳에는 이렇게 팔레트에 얇게 펼쳐진 양을 덜어서 브러쉬 면적으로 두드리며 올려줍니다. 어때요? 정말 얇고 부드럽게 잘 밀착되죠? 아니 근데 브러쉬가 너무 좋아요. 파운데이션이랑 궁합도 좋고 결자국도 안 남고 유분기를 빠르게 잡아주는 매트 피니쉬 제형이라서 여름철에 기름기로 고민이 많은 지성,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께 여름 파운데이션으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고 핏하게 정교한 매트 피니쉬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번엔 아이 팔레트 1호 아이코니커니 사용할게요. 봄웜톤에 최적화된 사랑스러운 데일리 로즈 컬러예요. 이거는 보자마자 내 거다 싶더라고요. 특히 이 두 번째 컬러가 정말 정말 예뻐서 눈두덩은 이 컬러 하나로만 발라봤어요. 아이라인 가까이 컬러를 눌러놓고 브러쉬 잔량으로 넓게 블렌딩 했습니다. 워낙 질감이 좋다 보니까 원 컬러로도 농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발랐는데도 너무 예쁘죠? 언더 쪽에는 음영감 넣어서 고급스럽게 마무리할게요. 네 번째 컬러로 언더 점막 부분 얇게 메꾸면서 눈꼬리 부분 길이감 확장했고요. 첫 번째 컬러는 애교살 만들어줄 거예요. 팁브러쉬로 쓱쓱 바르면 이렇게 과하지 않은 깔끔하고 고급진 애교살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섀도우 컬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이돌 애교살 느낌 말고 좀 고급진 애교살 느낌? 우아함의 하이라이트 키세스 리퀴드 매트입니다. 14호 델리케이트 로즈 사용할게요. 베이지와 로즈를 섞은 듯한 고급스럽고 우아한 누디 컬러예요. 방방 뜨는 누드 아니고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누디 로즈라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우아하고 예쁘더라고요. 여름에 쨍한 색도 좋지만 내 피부 톤에 맞는 누디 컬러 잘 사용하면 사람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색다르고 그러잖아요. 팁으로 슥슥 펴바르고 손으로 문질러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텁텁한 느낌 없는 매트 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립 베이스처럼 발라도 좋고 단독으로 바르기 좋은 웜톤 컬러로 추천할게요. 이렇게 버버리 뷰티의 베스트 제품들로 간단하게 여름 메이크업 완성해봤는데요. 우리 스탑님들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셨나요? 버버리 뷰티 제품이 워낙 오픈 매장이 많이 없고 오프라인 몰에도 종류가 많지 않은데 카카오 선물하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내일 7월 2일부터 4일간 버버리 뷰티 기획전이라서 10% 세일가로 만나볼 수 있는데 7월 2일 카카오 쇼핑 라이브 방송 중 그리고 방송 당일만 무려 15% 추가 세일을 진행한다고 해요. 이 방송에 저도 나갈 거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꼭 사고 싶었던 버버리 제품들 푸짐한 선물과 함께 꼭 가져가세요. 푸짐한 선물은 푸짐한 선물이 stuck